운영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에 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효는 인도행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배태행의 기본은 효행의 지상이다. 가장 기본인 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체험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효문화진흥원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재산이자 가치입니다. 우리 자자 순순 효호를 가리키고 익힘으로써 우리나라의 효호를 지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한 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방문하시고 또한 배우고 익혀서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감사합니다.